멋진 장소에서 멋진 옷을 빼입고 멋지게 섹스폰을 딱 연주하는데 반주가 막 노래방 반주 실제 가수들이 정말 실제 가수들이 방송이나 콘서트장에서 사용하는 오리지널 정식 MR 반주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 MR을 개인이 소장할 수 있게 다운로드 그리고 또 본인이 연주하기 편한 키와 템포로 MR을 수정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프리 섹스폰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프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금반지 열돈보다 더 값진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섹스폰 연주하고 녹음하면서 또 녹음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연주 영상에 사용되는 MR 반주의 퀄리티가 사실 많이 좀 안 좋습니다 비아는 절대 아니지만 노래방 반주 느낌이 좀 많이 나죠 멋진 장소에서 멋진 옷을 빼입고 멋지게 섹스폰을 딱 연주하는데 반주가 막 노래방 반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MR 트랙은 전용 반주기 혹은 노래방 반주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반주 MR들은 편리하게 많은 곡을 쉽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는 엄청 많은 양의 반주를 막 다작해서 막 찍어내기에 완성도가 살짝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 가수들이 정말 실제 가수들이 방송이나 콘서트장에서 사용하는 오리지널 정식 MR 반주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 MR을 개인이 소장할 수 있게 다운로드 그리고 또 본인이 연주하기 편한 키와 템포로 MR을 수정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터치 한 번에 키가 변하고 템포가 변해요 진짜요 오늘은 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정보를 공유해볼게요 그럼 집중! 여러분들 컴퓨터로 유튜브를 틀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MR 반주를 구하는 데 있어 유튜브에 들어올 생각을 잘 안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검색어 법칙이 있습니다 MR이라는 검색 단어도 좋지만 인스트 INST 인스트라는 단어를 검색해 주셔야 해요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몇 곡을 검색해 볼게요 먼저 김범수의 끝사랑 여기 검색창에 김범수 끝사랑 인스트 자 여기 제일 위에 뜨는 이 김범수 인스트 있죠 끝사랑 인스트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MR 인스트인데 TJ 노래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반주기나 실제로 노래방 같은 데 가셔서 실제로 경험하시는 그런 반주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반주기나 노래방 기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아까 전에 나왔던 김범수 끝사랑 인스트를 검색했을 때 나왔던 여기 맨 위에 있는 끝사랑 뒤에 인스트루멘탈이라고 바로 적혀 있죠 이걸 클릭해 볼게요 완전 퀄리티가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김범수 형님이 무대에서 직접 부를 때 사용하는 MR이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션들이 녹음해놓은 정식 MR 반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분들이 속삭이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럼 어디 가서 연습하고 연주할 때 컴퓨터로 그때그때 계속 틀어야 하나? NO 이건 다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항조씨의 고맙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항조 고맙소 인스트라고 검색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TJ 노래방 이런 흔히 들을 수 있는 반주 반주기 노래방 사운드입니다 다시 제일 위에 있던 땡큐 고맙소 인스트 인스트라고 명시가 돼 있죠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퀄리티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코러스랑 스트링 라인 다 살아있어요 자 반주 MR보단 인스트 INST 라고 먼저 검색하시는 습관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인스트라고 검색을 하셔야 유튜브 상에 정식 반주가 없더라도 간혹 전문 연주인들이 스스로 연주 녹음해서 노래방 반주보다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놓은 MR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인스트 반주가 담겨있는 유튜브 이 음원을 여러분들 핸드폰 혹은 컴퓨터에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로 가주세요 네이버로 가서 검색창에 유튜브 클립다운 이거를 검색해 주세요 유튜브 클립다운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위 상단에 유튜브 음원 추출 클립다운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중간 왼쪽 쯤에 다운로드 포 윈도우 써져 있죠? 클릭 그럼 어떻게? 여기 보면은 여기 왼쪽 제일 밑에 봐보세요 설치 파일이 다운됐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설치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안내해주는 그대로 설치를 합니다 자 떴어요 클립 다운로드 프로그램 최적화 환경 설정 안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저장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다운로드 받을 동영상의 주소를 넣으라고 여기 아까 나왔었죠 자 이제 다시 유튜브에 와주세요 유튜브에서 아까 우리가 검색해 봤던 조항조씨의 고맙소 인스트 인스트 검색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MR 인스트 영상을 클릭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 상단에 보면 주소가 있어요 이거를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 단축키는 뭐 키보드로 컨트롤 C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클릭 복사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 다운로드 여기를 키시고 여기 이 하얀색 비어있는 이 여백에다가 아까 그 주소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 아랫방향 클릭 여기 잘 읽어보세요 이용자는 저작권자가 다운로드를 허용한 동영상과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 다운받은 파일은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유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초상권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이거를 다운받아서 남에게 막 공유하고 그런 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까지 다 있으니까 사실 많이 이 프로그램이 많이 퍼진 건 사실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항을 잘 읽어보시고 맞게 알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동의합니다 동영상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했고 동영상을 다운하시겠습니까? 떴죠 여기 보면 오디오 비디오 비디오로도 다운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뮤직 비디오도 다운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오늘 MR 반주 트랙을 다운할 거니까 오디오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쿠팡 바로가기 추가 있네요 꺼주세요 다운로드 어 딱 떴어요 이제 이 곡이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포맷을 변환하고 있고 상태 화살표가 계속 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자 다운로드 완료 이렇게 떴어요 다운로드 완료 그리고 여기 폴더 열기 폴더 열기가 있죠 이거를 클릭 그럼 이렇게 폴더가 열립니다 땡큐 고맙소가 들어가 있죠 더블 클릭 다운받은 고맙소 인스트가 플레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완전 꿀팁이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인스트들 MR 인스트가 정식 인스트 가수들이 사용하는 인스트가 올라와 있는 확률이 많고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인스트 반주 음원을 이렇게 유튜브 클립 다운로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음원을 내 컴퓨터 내 핸드폰으로 다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립 다운 여기 보이는 유튜브 클립 다운 프로그램은 어플로드 있어요 여러분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가면 이 프로그램을 다운할 수 있습니다 다운하시면 돼요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이폰은 아쉽지만 좀 PC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고요 자 여기서 대박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음원을 다운받았죠 여러분들 음원 다운받고 음원이 사실 여러분들 연주하기에 키가 좀 불편하거나 플랫이 많고 샵이 많고 아니면 좀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럴 때 그 음원을 손도 못 대고 그냥 아쉬워하는 마음만 갖고 그냥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허나 여러분 그거 다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 구글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와 보세요 구글 구글에 들어와서 여기에 검색을 뮤직 한글로 뮤직 스피드 체인저 검색해 주세요 뮤직 스피드 체인저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웹 앱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클릭 여기 보면 이제 오디오 파일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 그리고 아까 전에 다운로드 해놨던 고맙소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고맙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박자가 빨라지고 밑으로 하면 느려지고 또 재밌는 기능 피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A플랫키로 연주하고 있는데 A플랫키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A플랫키에서 반키 내려오면 무슨 키가 되죠? G키가 되는 거예요 플랫 4개에서 바로 샵 한개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때그때 자기한테 맞는 키로 이 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를 자 보세요 피치를 변화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0에서 플러스 1이면 반키 그러면 한키 그 다음 한키 반 그 다음 두키 이런 식으로 근데 가급적이면은 두세키까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음질이 깨지기 때문에 이게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뮤직 스피드 체인저라고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어플이 있어요 무료 어플 그걸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PC 화면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꿀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소름돋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루프 스테이션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지정해놓은 구간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부분의 시작에 A버튼을 클릭 여기 A버튼이요 클릭 그리고 여기까지면 B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소름돋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섹스폰 음악을 카피하고 싶을 때 그게 너무 빨라서 잘 안 들리잖아요 빨라서 안 들리고 막 박자가 꼬여있고 듣기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박자 루프 스테이션을 틀어놓고 내가 카피하고 싶고 듣고 싶은 부분을 틀어놓고 박자를 낮춰서 박자를 내려서 내려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은 카피해도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그 반주 트랙 뭐 약간 스켈이라든지 어떤 연습을 할 때 그 반주 트랙이 좀 빠르면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좀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느릴 때 좀 빠르게 하고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키의 변화 어려운 키에서 쉬운 키로 이 곡을 변환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진짜 꿀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곡의 키가 나에게 맞게 올리거나 낮췄고 그리고 박자도 낮추거나 올렸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 음원을 내가 다운로드를 하고 싶다 핸드폰에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 보면 오른쪽 상단에 이 디스크 창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위에 마우스를 올려만 놔도 파일의 저장이라는 이렇게 글씨가 뜹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자 오디오 세빙 오디오 그리고 위에 노란색 창이 가고 있죠 이게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왼쪽 하단 마우스 커서 봐보세요 이렇게 고맙소라는 음원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본인 핸드폰에 아니면 본인 컴퓨터에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습하고 연주하고 효율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습과 연주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오늘 공유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에 고퀄리티 MR이 많다 검색어를 가급적 공명 인스트 INST 이런 조합으로 검색하기 두 번째 마음에 드는 인스트 반주를 찾았으면 유튜브 클립다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다운로드하기 유튜브 클립다운 프로그램은 PC 안드로이드 핸드폰 앱으로 이용 가능 그리고 또 무료라는 장점까지 세 번째 뮤직 스피드 체인저라는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곡을 본인에게 편한 키와 템포로 수정이 가능하고 이것도 PC 안드로이드 핸드폰 앱으로 이용 가능 이것도 무료 여러분 시대에 맞게 연습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때 차 타고 내려가지 말 타고 내려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습 능률 연주 능률 모두 업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꿀같은 정보 업로드 될 제 프리 섹스폰 유튜브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수 그럼 행복하고 건강한 연주하세요 구독해 주세요 super 구독 CAN 통 내 많은 사랑 네 Kontakt KI